사마귀가 곤을 잡아먹는 장면이 1분 이내에 담겨있다. 사마귀는 맹수처럼 곤을 추적하고 발견하면 빠르게 습격한다. 민첩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곤을 속이고는 강렬하게 발톱으로 찌르며 잡아먹는다. 이 모든 과정이 1분 이내에 끝나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다. 사마귀의 능력과 민첩성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장면으로 자연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순간이다. 식물이나 작은 곤충들을 먹이로 삶는 사마귀 생태를 엿볼 수 있어? 자연의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. 생생한 현장감과 강렬한 장면으로 이내 여러 이용자들이 주목할 만한 장면이 될 것이다. 사마귀가 곤을 잡아먹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자연이 현장을 감상하며 생태계의 일부분을 엿볼 수 있다. 이러한 장면은 우리에게 자연이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며 사마귀의 사냥, 능력을 감탄하게 만든다. 사마귀의 공격은 민첩하고 습격적이지만 그 속에는 생존을 위한 자연의 질서가 담겨 있다.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자연이 숨은 미학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사마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이러한 자연이 순환과 생명력은 우리가 보다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 있는 순간이다. 순간이다. 사마귀와 곤이. 만남은 우리에게?